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구요 미국을 경유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남았으니까 34시간 35시간이 총 비행 이동에 들어가겠네요 최대한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찬 무대를 이렇게 잡았는데 힘드네요 어려워요 이제 또 돌아가는데 똑같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와 거의 3일 가까이 이제 이동을 하는건데 투어 하시는 분들 모두 멋있습니다 존경해요 저도 투어를 했었지만 한국에서 남미는 정말 지구정반대네요 남미도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월드플라이 형들 덕분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다른 여태 가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찾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반대편인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갔는데 갈 수 있겠죠 7시간이 지났는데 첫 개입니다 메뉴는 스테이크에요 오늘 정말 보수 아니겠지 초콜릿 빵 샐러드 소스 또 아르헨티나가 빵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가서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이 빵 한집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드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랑 먹으면 더 맛있겠어요 저는 이제 다시 드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합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코 시럽 뿌려줄게 치즈 샌드위치 치즈 샌드위치 치즈 샌드위치 치즈 샌드위치 아 피했잖아 피해주고 때리고 반격기 빵 빵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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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얍 도착 아 피하고? 자 옆으로 옆으로! 그렇지! 영차! 영차! 근데 살짝 뭔가 희망이 보였는데? 피하고 옆으로 피했잖아 피하고 오! 오! 침착해서 야이씨! 이쪽으로 이쪽 게이지 많이 모였다 이제 변신할 수 있으니까 변신해가지고 뚝뚝뚝뚝 내리면 그죠? 피했죠 방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피하면 다 피해지거든요 타이밍을 맞춰서 피하나? 근데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춘 거 같아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 하하 아 아 뭐지?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깨는 거지? 어우아 어 물량이 침착 genuine 침착해 딱pack isp riddle 3 야 이걸 깨는구나 야 이걸 현장 와서 깰 줄이야 이게 희열이구나 깼다 드디어 5시간만에 우리도 이런 데서 공연했었다는 거 아니야? 정Point이 보시고 여 intervention 엔 일어난 él 한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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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영어가 나는 위버한 이휴 온갖 오주가 되진 우리의 이야기 여쭈없이 없이 흘러 저순생처럼 나도 그저 또 내려가고 있었어 어둠 속에 찾은 나의 모든 dream 새롭게 시작될 소리 When I'm with you There is no moment I can't have it to myself When I'm with you There is no moment I can't have it to myself 언제나 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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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기죠 우주를 노래하는 어두운 미래에 비춰 저 은바스처럼 넌 나를 향해 비타고 있었어 어둠 속에 찾은 단 하나의 길 너에게 향하는 날 길 THE END ZEN ZEN When I get trapped into myself and I'm with you There is no one else A light, a sparkle in your eyes Heaven coming through And I love you 이제 끝났으니 게임을 게임을 해볼까요? 이씨가 아! 여긴다 야, 진짜 마셔 뭐야 야, 아, 커 재고 재고 직원 이때까지 리퍼 안바르 도망쳐 도망쳐 아이씨 수진아 왜그래? 리퍼 안바르고 싶어? 안 바르고 싶으면 말로 해 말로 짐승 Div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